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등불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연말이 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요즘 연말이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돌아가신 지가 좀 꽤 됐죠 왜냐하면 199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젊으신 나이 59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까지만도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면서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 여름이 되면 이제 피서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피서 간다는 말을 바캉스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바캉스가 프랑스 말이래요 프랑스의 어원을 갖고 있는 베케이션이라는 말이란 거기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기 가려면 이제 막 코페레, 버너에 또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바다를 찾아가고 뭐 말리포, 서기포, 하조대, 동해, 서해, 남해로 명소를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딱히 아버지랑 뭘 한 게 기억이 없더라고요 간 거는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만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수영하다 바닷물 먹고 엄청 짰다 그리고 하조대 가서 수영하다가 갑자기 해파리에 쏘여가지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혹시 개관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이 암모니아가 좀 들어간 건데 그 개관을 누가 구해주셔서 이렇게 바르면서 다시는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추억이 있으시고 어떠한 것들을 기억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이 바다 이야기를 오늘 한 거는 왜냐하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바다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렇습니다 바닷물이 되게 짜잖아요? 그죠? 반응이 없으세요 안 짜요? 짜죠 그 바닷물에 있는 소금은 3.4%라는 거예요 소금이 3.4%만 있어도 바닷물은 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왜 했냐? 그런데 기독교는 기독교란 소금이 25%가 되는데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썩어만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80년대, 90년대에 캠퍼스를 뒤흔들었던 한국 사회를 좀 변화시켰죠 이 학생운동이 실질적으로 1% 미만의 학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수가 9% 미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9% 미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황제가 그 당시에 그 황제는 자기가 신이었잖아요 자기가 신인 것을 더 이상 신이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려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22%, 25%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한국 사회에는 왜 이런 변화가 없는지 말씀에 따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고 길에 밟힐 뿐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며 한국 기독교가 세상의 길에서 밟히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며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한 분의 글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민 사회는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이민 초기에 거의 80% 80%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고요 지금도 25%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민 교회도 생각보다 인구 비례수에 많고 교우들도 많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민 사회가 보금으로 가지는 그 영향력과 변화가 막 특출나게 보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3.4%의 소금만 있어도 짠맛을 내는 바닷물이 되는 것인데 세상을 향하여 소금이어야 하는 크리스찬인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쫓고 있는지 주님을 진정으로 쫓고 있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거울 대신 주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했거든요 그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한 행동 그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소금이라는 결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구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이라 아멘 먼저 여기 귀신을 쫓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은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도 이 귀신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귀신을 쫓으면 병도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더 영적인 능력 있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나간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병이 귀신으로 되었다라고 지금 믿지 않습니다 병리적 현상과 심리적 현상의 병이 병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을 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병리적인 방법이나 심리적인 치료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원인 모르는 병도 있고 실제로는 이런 귀신, 나쁜 영호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병이 걸리면 의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가서 병이 나오면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치유함을 얻는 경우도 많으니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병원에도 가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은 것을 보고 요한이 당신은 주님의 제자가, 우리의 제자가 아닌데 우리가 우리, not one of us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닌데 그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이적을 베풀고 나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반대하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편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단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일단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라고 할 때 이 소금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을 담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첫 번째가 선함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소금 같은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함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에 속한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선을 하는 사람 그 은혜와 용서와 긍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소금의 맛, 이 주님의 짠 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의 소금인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50절을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더 잘 연결이 되는 것이죠 5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즉 그 소금이 그 주님의 소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 그리고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맛 그 맛을 잃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끼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거 보세요 소금이요 짠 맛을 잃어버리면 흙만도 못한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흙은 물에도 심어서 뭔가를 세울 수 있고 또 거름도 무엇인가 쓸 수 있는데 이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쓸 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버려진다라는 것이예요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 소금의 맛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을 행하라는 것이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소금 구하기가 쉽죠 소금 구하러 어디로 가세요? 염정 가세요? 마트 가시잖아요 그럼 돈만 주면 이렇게 금방 살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소금이 너무 귀했어요 소금이 얼마나 귀했냐면 이거는 현찰로도 사용됐어요 현찰로도 소금 때문에 전쟁도 했고요 이 소금을 구하기 쉬운 장소에 고대 국가들이 세워지기도 했어요 또한 소금을 지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백성을 지배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여러분 월급이 영어로 뭐죠? 셀러리 아니고 셀러리입니다 농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혀서 소금이 셀트잖아요 S-A-L-T 그 S-A-L이 소금이 S예요 셀트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옛날 로마 군인들이요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셀러리엄이에요 왜 귀한 사람들에게 뭔가 드릴 때로는 아너로리엄 그러잖아요 이게 라틴어인 거예요 이 월급이 셀러리엄이에요 거기서 셀러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소금은 현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형금들 좋아하시죠? 그런 것처럼 소금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소금을 잘 먹지 못하면 사람이 동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소금은요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이 소금 같은 사람 주님의 제자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줘요 소금이요 우리 몸 안에서 이 소금과 물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 깨지면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재미난 건데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소금을 내내 먹지 못하다가 소금을 먹으면요 설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금식하시다가 갑자기 소금을 소금기가 있는 걸 먹으시면 밖에 나가서 실수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 소금이 우리 몸 안에서 이 물과 균형을 잡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금식을 좀 하잖아요 시간시간마다 금식할 때 이 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소금의 균형으로 몸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을 바닷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소금을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들을 쫓아다닙니다 짐승을 쫓아가면 이 짐승이 어디 가서 막 돌을 이렇게 핥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금돌이라는 거예요 소금돌 그래서 그거를 취해서 갈아서들 먹었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소금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실 때 그 가치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주님에 속한 사람들은 이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귀한 존재,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소금을 그 귀한 것을 심령에 두어서 그 주님의 그 맛, 주님으로 배운 그것이 그 맛이 심령에서도 느껴지고 그것이 자신들의 몸소의 그 행동과 삶을 통해서 전해지게 그렇게 되면 화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 아주 귀한 모습 가치가 있는 모습 그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동일하신 주님이요 우리에게도 그 소금을, 그 귀한 소금을 우리의 심령에 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소금을 누면 화목하게 된다는 말을 어떤 느낌으로 전해드릴까 말로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소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소고기를 굽습니다 치이 치이 그리고 탁 먹으면 어때요? 뭐가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다시 하는 거예요 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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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소금을 솔솔솔솔솔솔솔솔 그리고 한 점 탁 먹으면 아멘이죠 사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는 주님의 소금이 담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소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심령 안에 있을 때 세상에 나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고 가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 이 소금이 없다라면 우리는 범죄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소자를 실족해하는 사단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있으니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때 발생하는 심판이 있으니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41절부터 48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49절하고 50절은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소금은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심령에 이 소금을 두어서 상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상하게 하는 죄 짓게 하는 원인을 이 소금으로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죄를 짓는 통로는 손발 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죄가 행해지는 곳에 통로라는 것이죠 이 통로를 없애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끊어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버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그것으로 영생으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잘라내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결단과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고요 그러나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손과 발과 눈 그 죄의 근원되는 것을 잘라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 불로서 사람이 소금치들 한다라는데 이 소금치들 한다는 말은요 소금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소금은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심판의 날에 사람이 터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이런 거죠 소금은 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면 사람의 입맛이 행복해지듯이 소금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의 맛을 내며 살아갈 때 사람들을 서로를 화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 같은 사람은 거듭난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은 다른 삶 그것을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듭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아파요 아픔이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 영적인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계속돼서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보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뼛속까지 죄인된 모습을 알고 그 뼈를 깎는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손을 자르는 회개와 발을 자르는 회개와 눈을 자르는 그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 진정한 회개의 모습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님의 소금이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소금 바르면 무지 아프죠 그것처럼 영적인 아픔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주는 복된 소식은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정말로 소금의 이 소량의 소금은요 소독과 지혈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응급처치로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지혈하는 약에도 소금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을 잘라내야 되고 그곳에 소독하기 위하여 주님의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이에요 즉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죄를 잘라내면 소독하시는 주님의 소금 치유하시는 그 소금이 뿌려지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금을 어디에 가지라고요? 속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자문 4장 23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모든 지킬면 하는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데 그 생명 나는 그곳에 무엇을 넣어요?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즉 손발, 눈들이 우리를 범죄케 하는 통로인데 그 범죄의 근원이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을 넣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같은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영을 인해서 새로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즉 마음을 가꾸고 지키는 것이 심판을 면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위완도요 하나님 앞에 육적, 영적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요 그냥 육적으로만 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은 죄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가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10편 51편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정한 마음 내 안에 소금을 넣어달라는 기도죠 마음이 소금으로 소독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가 수술되어지고 그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금은 죄가 다시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그것에 썩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기도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충서교회의 강경환 권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입니다 제게는 비록 두 손은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분은 충남 서산 대산업 영탄리에서 만 2천평의 염전을 갖고 오는 소금장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무도 모르게 13년째 명절만 되면 그 충남 서산 일도에 사는 독고 노인들에게 그 천임열물 30kg씩 놔주고 몰래 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점점점점 하시기가 어려워지시니까 이제 그 소금을 가지고 읍내 사무소에 가서 이제 이거를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분의 일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변에서 깡통 죽다가 그 폭탄, 그 지뢰가 터져요 지뢰가 터져서 정신을 잃었는데 사흘 뒤에 깨어서 보니까 이제 손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손이 없이 학교 가서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학업을 포기하고 집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손이 없는 그를 위해서 처음에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고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것이죠 용변부터 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인생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 혼자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안 계셨던 거죠 너무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아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도 밥을 먹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석 달 동안 숟가락씩을 연습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스스로 밥을 먹게 되었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더래요 그는 두 번에 걸쳐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고 실패했고 17살이 됐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맨날 술 취해서 하는 것이 그가 보낸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도 술이 취해가지고 밤에 들어왔는데 그분의 책상 위에 두 팔과 한 다리가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강의를 한다는 유인물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본인이 보시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거기에 돌아 참석했대요 그 모임을 참석한 다음에 그분한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잘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도 나처럼 잘 살 수 있다 내가 만약 두 손이 다 있었다면 나는 나쁜 짓을 하며 살았을 것이고 나는 없는 손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적어서 보낸 편지를 보냈대요 그 후에 그도 결심을 하고 오른손 손목에 낫을 테이프로 감고 이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러 나갔더래요 농사일을 돕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럼 염전에서 한번 일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염전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염전에서 일을 하려면 농사 짓는 삽보다 더 크대요 이 삽이 훨씬 더 무겁대요 근데 정상인처럼 일을 같이 하려면 밤 9시까지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새벽에도 소금을 퍼야 되는 그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삶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신앙을 가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96년이 됐을 때는 그가 고백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제 남을 도우는 것이 손을 잃어버린 대신에 얻는 사랑을 신천하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짜리 소금을 하나 팔 때마다 천 원을 떼어서 모았대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선 열심히 모아서 만 2천 평의 염전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해에 올리는 소득이 6천만 원이래요 순수입에서 10%인 200만 원을 띄어서 사실은 180만 원인데 왜 20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더 내어놓은 거겠죠 꼬박꼬박 남을 외고 쓰고 있다랍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이 됐을 때 그분이 시청에 가서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돌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하나를 주면 그게 두 개가 돼서 돌아오고 두 개를 나눠주면 네 개가 돼서 돌아온다라는 것이예요 그러면서 그게 사는 인생이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라그라미만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했다라는 것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의 삶이 소금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소금 장수라서 그런지 진짜 소금 사랑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왠지 소금 장수면 더 짜서 나눠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짠 돈을 버신 그 돈을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분이 주님 주신 소금으로 그 마음이 잘 절여지신 분 같아요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소금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이 잘 절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숨이 다 빠져야죠 그래서 주님만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남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지도 몰라요 이게 숨이 빠졌다는 거 소금을 절이면 이렇게 물이 빠져서 흐느적흐느적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빠져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소금이 그리스에 있는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람들로 귀한 가치 있는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소금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맛을 가진 소금 같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라 하시며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소금을 담고 회개한 마음 되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 나가 선함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가지고 선한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길이 열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맛을 우리를 통하여 보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